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비트매니아 주인장이시죠. 최창환 선임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이렇게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최 기자님이신데 시청자는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3만 구독자 빨리 달성해야죠. 3만 구독자 10만 시청자 좋습니다. 시청 조회수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갔던 게 만회를 넘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비트매니아 녹화가 올해 마지막 녹화입니다. 저희 12월 28일 날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 비트코인과 크리프트업계였어요. 비트코인 진짜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변에 비트코인 덕을 보신 분들이 좀 있던가요?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올 들어 7만 명이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신? 저는 뭐 아직 포함은 안 되고 있는데 연초에 비트코인 지갑에서 100만 달러 이상 가진 분들이 2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9만 8천 명으로 늘어났으니까요. 비트코인을 새로 더 사서 그러신 분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활용성이 극대화됐던 이제 시작됐던 그런 지점이 2023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비트매니아 올해 마지막 방송 녹화를 하면서요. 이제 2023년을 돌아보고 내년에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비트코인 코인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 좀 한 장에서 보자면 어떤 것 같으셨어요? 키워드를 잡자면요. 아까 이제 부자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올 7월부터 시작된 블랙롤의 비트코인 ETF 신청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블랙롤의 래리핑크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수단이다. 미래의 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정했죠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강하니까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긍정적이고 원천적인 강함에 대해서 개인,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까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을 경제 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3주체라고. 이 모든 주체들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얼리어답터들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고 이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하는 폭발적인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산업군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서죠. 발전을 해서 대중들까지 퍼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느 단계에 딱 있다? 그 유명한 게 어떤 첨단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받아들일 때 S커브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S커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태동기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약기. 그러니까 S자선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대중들이 닿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성숙기 이렇게 세 단계로 놨는데 이 비약기는 또 발전기와 성숙기, 성숙발전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발전기에 초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곡선에서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채택하는 숫자가 급격히 상승하는 초기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 뭐랄까요? 급등기죠. 급등기인데. 사람들이 급속도로 받아들이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초입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23년이었다.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이제 이게 이제 곡선의 가파른 부분을 막 뛰어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윗부분에 있는 몸의 윗부분을 차지할 부분들이 2023년 상반기에 많이들 나올 걸로 2024년. 2024년 상반기에 많이 나올 걸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기간에 들어갔다는 증거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게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P2P 화폐라고 해서 국가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온 건데 지금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줄 섰어요. 서로 국가를 반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정신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P2P인데 비트코인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이 모분별하게 화폐 발행하고 그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간접세를 벗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한정된 수량을 만들어서 개인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점이 없어진다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열려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만 누구나 비트코인이 내가 마음에 들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심지어는 P2P 개인 화폐로 만들었는데 국가가 지금 줄 섰다는 걸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에서도 뉴스를 많이 보내드렸습니다만 예전부터 엘살바도르 얘기는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워낙에 환율이라든지 정치적인 불안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자산으로 안정적인 것을 찾다 보니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을 조금 더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나라들이 줄을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말씀하셨는데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700만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서국이네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인도한테 넘겨주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14만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한 10개의 나라의 움직임은요. 다 한두 달 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최근 한두 달이요? 화폐로서 가장 좋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척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의 발전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을 갖다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먼저 보관하게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좋은 거니까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죠.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쉽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돈을 먼저 써야죠. 아까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S커브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S커브에서 이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수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많이 찾으니까. 많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다 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직 공식 허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ETF를 갖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허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고 나갈 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내일 당장 돼도 무슨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가치 저장 수단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달러를 대신해서 당장 쓰이진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인 미국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투자를 허용한다는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OK라는 신호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수단으로서 저축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산이라는 거. 자산 형성의 수단. 그렇죠. 자산 형성의 수단. 그리고 그걸 해주게 되면 누가 많이 갖게 되냐면 은퇴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된다는 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걸 갖다 여기 넣어두면 이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노을 안약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빵은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무슨 기술 기업이 아니잖아요. 얘가 일을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내갖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이 있지도 않고.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화공약품처럼 어디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건 금과 같은 좋은 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국에 의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돈의 첫 번째 기능인 인정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교환의 척도 및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조치를 갖다 취했냐면 해외 국가와 거래를 할 때 다른 나라 통화와 비트코인이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게. 이게 뭐냐면 가치의 척도잖아요. 1등의 공증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용역을 이만큼 재불하고 돈을 얼마 받겠다는 게 계약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트코인으로도 계약을 설 수 있다는 거는 가치의 척도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무부 장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르헨티나 내에서 우유 1리터를 사거나 소고기 1kg을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교환의 척도 아닙니까? 굉장히 하부적인 경제생활에도 쓸 수 있게.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봐도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 그리고 교환의 척도 그리고 교환의 매개 다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살바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을 단순히 이렇게 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산업정책에 도입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엘살바드로하고 미국의 텍사스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수리남 이런 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전부 다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주 같은 경우는 전력산업과 비트코인을 매치해가지고 결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달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뉴스죠. 이게 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한 달도 안 된 뉴스들이에요. 무지무지 그러니까 제가 나라들이 비트코인 앞에 줄섰다는 말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국제거래에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했고 비트코인법도 내년에 제정해서 국제무역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라고 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을 다루는 그런 어떤 법률안을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겉으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의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업체인 비트메인이 있습니다. 비트메인은 거기서 채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 우리가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전에는 일국이체제라고 했지만 지금은 선거도 중국 당국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콩은 사실상 중국의 완벽한 한 부분이 돼가고 있는데 홍콩 당국의 어떤 정책이란 건 중국 중앙정부의 의중을 벗어난 것은 잊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해와 승인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정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적어도 안목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거나 이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물 비트코인 ETF 현물 암호화폐 ETF를 승인하겠다라고 법률안 재정개혁을 밝혔어요. 이건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허브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를 갖다가 중국이 자기네들은 체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어떤 금융정책으로 외자 도피나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미래의 성장산업이고 자기네들이 이걸 회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홍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군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줄 다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웹3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엔티티 도코모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아스타 같은 경우. 아스타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이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와서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갖다가 거기서 조달하는 거거든요. 코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이고 그리고 산업 전략으로까지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롭게 미래를 갖다 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호단으로 이걸 갖다 쓰고 있는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뒤졌지만 웹3는 우리가 뒤지지 않겠다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기겠다. 그러니까요. 그 둔한 일본 정부조차 그런데. 화를 내고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는데 대한민국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코인이나 가상자산 전체를 보는 정책은 늦을 수도 있고 고민이 깊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성격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먼저 관련된 산업은 좀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전기산업이라는 건 항상 유유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굴회관에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한수원에서 임원급 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들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 남는 전기를 갖다가 싸게 공급을 갖다 하게 되면 또 특혜가 어쩌다 감사가 어쩌다 해가지고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전기요금 체계라는 게 승인을 받아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남는 전력은 싸게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유전력을 갖다가 싸게 팔게 되면 보나마나 이건 어떻게 해줬다 뭐 했다 해가지고 견뎌낼 사람이 없답니다. 본인 얘기로는. 제가 더 깊은 건 모르지만 그런데 올해 근무하시다 퇴직까지 하신 분이니까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뒷줄이라도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를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나이지리아 수리남 미국 유럽 아랍에미리트 홍콩 뭐 각자 지금 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자신의 위치에 맞게. 그렇죠. 조금 아쉬운. 미국에서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금융 부분에서도 봤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급락과 늘어나는 수요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압도적인 개인의 투자.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가치를 알고 있는데 정책 당국자나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정치권 이런 데서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갖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투기라고 이렇게 어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정확하게 이걸 갖다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전략에서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먼저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국가가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골드로 이렇게 완성됐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가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취약하고 말씀하셨다시피 ETF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산운용사들이 만들면 이게 이제 미국의 JP모건이니 지금은 이름 안 나오는 이런 증권사들 그러니까 금융은행사들과 손잡고 여기서 또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라이센스가 돼 있으니까요.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은 그거를 밤중에 뭐라고 그러죠. 증권 거래창을 갖다가 외국 증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터미널. 터미널 연결해 줘가지고 거기서 그 뽀지 이런 말 써도 됩니까. 그거 정도 받아 먹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미래의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더 일찍 깨닫고 하려고 했던 선수들은 발도 들여다지 못하는데 달러에 도전하기 위해 나온 비트코인을 미국의 금융당국은 수용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했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수수료나 뽀지나 받아먹는 처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나 어떤 전력산업이나 아니면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을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을 친화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정책은 정책인데 결론적으로 코인은 개개인이나 뭔가 주체가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코인이다 보니까 뭔가 유틸리티성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냥 마냥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골드 그러니까 가치저장수단으로 좋은 화폐였던 금과 비교한 거고 그리고 금에 비해서 금은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기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교환의 매개로도 직접 쓰이고 아까 아르헨티나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교환의 매개로 쓰라고 정부에서 얘기도 했고 이렇듯이 이미 돈의 속성으로서 계약에 쓰는 금으로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상품을 수출하면서 금 1원 쓸 달라 뭐 이런 계약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계약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으로서 금보다 뛰어나고 완벽한 돈이라는 건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들이 줄을 섰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이 비트코인의 독특한 점이 디지털 골드잖아요. 디지털. 디지털. 이 디지털이라고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코딩을 갖다 통해서 뭔가를 갖다 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그게 가능해요. 뭐냐면 비트코인의 기반을 뒀다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갖다가 만들었던 이더리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간단하게 그 템룻이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를 갖다 통해가지고. 말씀하셨던. 네. 템룻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기서 그 간단한 어떤 스마트 계약을 갖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가 간단한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하나는 그 P2P 거래의 개인의 어떤 보완 그걸 갖다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거래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걸 하나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간단한 그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트코인 내부에 있는 그 사토시 속에다가 인스크립션이라는 어떤 기술을 갖다 통해가지고. 이렇게 낙사나 예술 작품을 갖다 만드는 그런 기능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돈으로서의 기능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데다가.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게 디지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보다 한 단계 뛰어난 게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었는데 이건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된 거예요. P2P 송금이 초기에 시작했다면 이걸 갖다가 열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뭘 더할까 하는 분들이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치라는 말이 좀 수상적이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기존의 인터넷이 마냥 인포메이션의 바다였다면 여기서는 가치 그러니까 뭔가의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골드잖아요. 디지털 골드. 이게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위에다가 솔루션을 갖다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까 말한 돈의 가치를 갖다 뛰어넘고 이게 뭐냐면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디파이라고 하지만 이더림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되게 되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널지 같은 그런 어떤 예술이나 여기 음악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자체는 탈중앙과 그리고 보안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하면서 가치를 갖다가 견고하게 지켜주고 여기에서 허용하는 어떤 디지털 조작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 드릴 텐데요. 내년 전망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럼 월가에서는 그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죠. 밑에 땅이 있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가치가 없죠. 아주 우궁무진한 가치가 있지만 사람들이 소유하는 가치는 없잖아요. 그 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월가는 한번 보세요. 땅도 가치가 있죠. 그 땅 위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땅 위에 있는 건물도 가치가 있죠. 비트코인은 이 월가의 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월가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울타리를 갖다 치고 금융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위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다 금융가를 만들고 장사를 하면서 땅값이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의도도 사실 비행장이었던 거 밀어버리고 금융사들을 모으면서 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골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복잡하긴 한데 최근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인스크립션 관련된 말씀하신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약간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를 좀 까먹는 행위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은 완벽하고 다른 코인들은 쉬코인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분화된 극단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또 둘로 쪼개지고 있어요. 둘로 쪼개지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P2P 앞에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인스크립션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P2P 수수료가 너무 올라간다. 그래서 P2P로서 비트코인을 이건 망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버그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좀 언론적인 부분들이고. 여기 이러한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맥스카이죠. 그리고 지미송 이런 분들이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에 이름이 나와 있는 아담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검증할 때 POW 방식으로 할 때 암호를 해독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개발한 방식을 비트코인이 받아들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제목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블록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위에서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리퀴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솔루션을. 이분은 오디널즈도 비트코인이 좋다고 그래요. 왜 좋다고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혼잡해져가지고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높아졌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곧 비트코인 레이어 투인 리퀴드나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혁신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밑바닥이 불편해지면 여기는 혁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선하려고. 개선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원천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오디널즈나 이런 애들은 비싼 돈 내고 쓰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지켜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건강해지고 비트코인은 또 혁신을 통해서 싸게 거래할 수 있다. 돈 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비트맥시 아닙니까? 이분은 오디널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예술품만 아니라 일종의 개인을 증명하는 NFT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보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걸 비트코인을 안다는 선수들이 버그로 규정하고 이걸 못하게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열려있는 거고 뭐든지 아니 금 가지고도 금 세공품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이라는 게 본연의 가치 돈으로서 쓰였다든지 아니면 금괴로 보장한다든지 창신구로 쓰인다든지 다 쓰이는 거 아니에요. 금이라는 것도 이걸 보석으로 쓰든 천장에 바르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태국 같은 데가 보면 불쌍해 이렇게 바르잖아요.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면서. 인간의 선택이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비트코인은 이거야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근본주의나 원리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가 되면 안 되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인간이 활용하는 거고 거기에다 보면 때때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토론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담백이나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그러고 아담백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것은 비트코인에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의 네트워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혁신이 그걸 극복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합의할기로즘이 명쾌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주장하는 건 좋지만 확실히 비트코인이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고 또 쓰임도 많아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특히 연말이 되니까 오히려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월에 ETF 승이 가능성을 앞두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오랫동안에 비트코인 관련된 주요 스케줄 표가 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7월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 금융기관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540몇 번 ETF를 신청했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 있거든요.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선물 ETF는 있었는데 현물 리프트가 이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선물 ETF는 그냥 완전히 그냥 종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그런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가격이 한정되었는데 선물 ETF는 5,000만 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만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주그룹 것이 블랙락의 자산 운용 규모가 일경 3,000조 원 이상 되는 원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9조 5천억 달러니까. 엄청난 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게 딱 나왔고 이어서 이제 2, 3위 규모의 자산 운용사들이 따라서 신청을 피델리티도 신청을 했고요.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미국 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그레이스 케일이 비트코인 신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GBTC. 네. GBTC도 이제 거래는 되는데 이거는 해산하고 현금화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 쉽게 ETF는 뭐냐면은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모아놨지만 증시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증권이기 때문에 쉽게 내가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 케일도 나도 비트코인 ETF로 만들어줘. 우리 신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SEC가 이걸 안 해줘요. 안 해줘서 소송을 냈는데 미국 법원이 SEC 보고 해줘라 그런 건 아니고 니네들 안 해주는 태도가 너무 자의적이다. 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해줬는데 현물 ETF를 안 해주면서 가격 조작 혐의가 있다고 그러냐. 그건 내가 볼 때 니네 생각이다. 니네 생각이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니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해주라고는 안 했지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건 사실상 이제 그레이스 해주라는 얘기다. 서류를 좀 다시 봐라라고 그런 거를 낸 건데 이거는 해줄 생각으로 다시 봐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판례를 갖다 통해서 법률이 이렇게 확정돼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SEC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행정 규제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판판이 지다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SEC 갠슬러가 ETF 검을 갖다 이렇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갔다 봤을 때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 규제당국에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항복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당국의 입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소나 이런 데서 쉽게 여기는 중앙화 거래소잖아요. 이렇게 거래한다는 게 나에게 돈 벌 기회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FTX 파산에서도 밤은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 보호 장치가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 보호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돈 세탁에 바이낸스가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갖다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인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룰이 만들어졌어요. 룰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P2P로서의 비트코인은 죽지 않아요. P2P로서 비트코인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어떤 ETF라든지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비트코인은 P2P로서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지만 그 본질을 유지한 채 다른 쓰임새가 넓어지는 거지 P2P로서의 비트코인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반 그러니까 대중의 수용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이런 거고 11월 달에는 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아르헨티나 비트코인을 갖다가 계약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정한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 12월에 미국 공정가치회계 규칙을 내년 연말부터 적용하겠다고 미국 당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연말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건 내년도 대체대저표에서는 비트코인을 내가 이득을 보고 있으면 이득을 본 만큼 표시를 할 수 있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 만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을 봤으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에 샀는데 50원이 됐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50원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50원이 200원이 됐어요. 그래도 50원이에요. 왜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특이하네. 손실은 반영하게 하는데 반영하게 하긴 하는데 이득은 반영하지 못하고 이득은 팔았을 경우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는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업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그런데 재무제표상에서 내가 5억 달러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저거 손실을 봤으니까 회사체 등급이 깎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배당도 못하고 미국 배당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 회계 규칙을 이렇게 반영해 준 거 그리고 ETF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개인들 그 기관들이 보유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페어밸류를 측정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파는 데 걸림돌도 없어지고 그걸 갖다 가지고 있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 볼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도 없어지고 손해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도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근본은 비트코인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쓰레기 같으면 누가 이걸 다 해주겠어요. 이제 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것만 돌아보다가 한 시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얼른 이제 2024년으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